Montin 옥상으로 올라왔어요.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이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개인기를 한 번 해볼게요. 질칵! 질칵! 그치? 질칵! 질칵! 맞았어. 어? 내가 잘 때 제일 행복하다고? 혜기가 제일 행복한 순간 내가 잘 때려. 나 제일 행복한 순간 뭐라고 했는지 알아? 혜기가 안마해줄 때야. 둘이 반대야. 오늘 빨대로 만드네. 이거 유추한테 만든 거 같은 기억이 있어. 아로하! 내가 주님 재우신 거 배웠다. 주님 재우신 거 배웠다. 다가갈수록 너란 칼에 패이는 날 그 끝을 알면서 빠져가 고고고 따갈릭 주님 재우신이 다가갈수 다가갈수 그는 나를 피웠으면 내게 손 짓해. 대인저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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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RV! VRXVX입니다! VRXVX입니다! VRXVX 애호의 길 빅스비암이라는 주제로 문제가 나왔었죠? 그 문제인 정답을 알고 싶으신가요? 알고 싶어요! 저 진짜! 몰라요? 지금 너무 궁금해서 빨리 가고 있어! 지금 바로! 보시죠! 아니요, 그렇게 아니에요. 정답하면 보시죠! 보여주세요! 다 같이 가면 돼요? 정답하면 보시죠! S10이라는 게 형에게 어떤 존재다? S10이는 뭐뭐다? 라고 말해주세요. 사진 첫? 정답이 이거였네요. 사진첩! 사진첩! 레오에게 빅스티비는 사진첩이었습니다, 여러분.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죠? 그 어마어마한 선물이 뭐냐면 말해도 돼요, 그거? 말해도 돼요, 지금으로 드린 건데? 저거는 내가 들고 있다. 아, 그거? 잠깐만, 캔들만 나오려 하니까 지금. 드리기로 했던 선물은 받으신 그 분, 그 별빛 분만 아는 걸로 합니다. 좋으시겠어요. 진짜 좋은 건데. 자, 여러분들 앞으로도 빅스티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빅스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계속 지켜봐주세요. 빅스티비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셔야 돼요. 알겠죠? 약속! 알겠어요. 지금까지 V.I.V. V.I.A. 빅스였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. 우유, 캔들룡, 캔들룡. 부잉, 부잉, 부잉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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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